성공! 진! 아니, 선생님!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니야, 책상 치는 거야. 시험사고 책상 한 번 때려봐. 아니, 저... 아, 혹시... 이거 저 박살기 아니에요? 나도 왔는데 왜? 나도 왔는데 왜? 나 왜 왔어? 야, 왜 왔어? 야, 그만하세요, 그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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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왜... 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웃지 마. 아, 석권 안에서. 아... 아... 의통사는 정국씨 움직인 것 같은데, 살짝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면 소리 한 번 찔러주세요 밀커를 정국씨 이거 시도하게 먹는데? 정국씨 맛있어요? 아 움직였어 정국이 아 우리 팀 졌네 너무 한 거 아니요? 디지먼 어드벤처 정답 잘하네 연습은 잘했어 처음 파는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나라라 슈퍼보드 맞아 맞아 이거 연습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아 알겠다 천국 알게 살아있어요 형은 아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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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긴다니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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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와 지령 왜 이렇게 빠르지? 선이 빨라 한장으로 승부한다 한장으로 승부한다 아 아 아 아 또 한장으로 간다 지옥에서 지옥에서 승부하는 도전 지옥에서 승부하는 소수 진짜 빨라 엄청 빨라 나 손이 느린가봐 지옥에 проход 아 공격 때 한리간리 거 아니야? 헤헤헤헤헤 결국 지옥에 지옥에 따 dna joke 걱정하지 말려 진짜 죽어? 맞어 우와 우와 meanwhile 우와 이거 대박이다 김석진 김석진 DNA veterinar DNA DNA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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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게 바로 받아볼게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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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김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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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제이홉 제이홉 제가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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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왜 다 이거야? 하나 둘 셋 자 지금 가자 오케이 됐어 저게 뭐지? 너무 조그만한데 얘가? 아! 그 개미 나오는 거야 아 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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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이 알고 있어 김동태 김동태 아니 개미야 어디로 가는 개미를 본 적 있어 정말 개미를 봤어요? 심지어 내 파트야 딱 아 재희 형 재희 형 개미를 본 적 있어 나는 보내기를 찾는 법이 없어 땡 아 재희 형 김동태 어디로 가는 어? 러스트 말하고 러스트 말하고 러스트 말하고 러스트 말하고 러스트 말하고 러스트 말하고 개미를 본 적 있어 아하 나는 보내기를 찾는 법이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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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면 세 점 면 세 점 면 세 점 면 세 점 면 세 점 점 이야 점 점 아하 와 맞다 러스트 말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점, 1점. 저 2점입니다. 아니야, 이 형이 다 먹었어 지금. 아 진짜로? 지금 이 형이 소리에 되게 극우성 같아. 아 진짜로? 지금 이 형이 소리에 되게 극우성 같아. 이 형이 소리에 잘 안 나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MC북에서 이제 슬슬 힌트를 끄고 있어요 MC북에서 이제 슬슬 힌트를 끄고 있어요 진! 정답을 아는데 표현을 못해서 답답한 정국 맞아요? 어 맞아요 정답! 정국이가 2022년 1월 1일에 먹고 싶은 음식은? 정답! 떡국! 무조건 떡국이지 끝! 금전 떡국! 옛날에 우리 떡국 먹었잖아 그거 생각해서 떡국 썼습니다 아 이거 절대인가? 우리 중에 절대인가 있나? 없어 정국이 아냐? 아 저는 음은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 개 이름을 몰라? 개 이름을 몰라 I know movie, but I don't know movie name 정국 정국이 뭐지? 랩몬다 진! 아 이거는 진 페이크 러브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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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 세임미 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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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게임이었는데 진짜 와 진 게임 확실히 진 팀이 진 게임 아니야? 아니 나도 메이키라이 하나 맞췄어요 아 아 아 아 야 역시 김석진 팀이야 아 김석진 팀에 이겨 야 김석진 팀 대박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김석진 아니에요? 아 김석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 그렇게 막 팀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3 아 네 마지막 기촌 배가면 치킨도 있고 미 배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미 배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비빼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식탁도 있고 크라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식탁도 있고 참치도 있고 참치도 있고 루레 crowd 붕어 풍어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참치면 어떠하리 광어면 어떠하리